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다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밥 먹었고요. 어제 오빵을 안 했죠. 뮤잉 하고 있냐고? 뮤잉은 입을 다물었을 때만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게 그냥 뮤잉 할게요. 뮤잉? 온? 역시 자기 관리마저 철저. 맞죠? 내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뮤잉이죠. 뭐,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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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두라고. 하하. 배기름 낄까봐 그거 하잖아요. 머리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돼. 쥐가 자꾸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버려 뒤통수가 납작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이거 왜 또 끊기냐? 됐어요? 응. 항상 고질적인 오류더라고. 프릭샷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마가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아닌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좀 납작해. 두상은 원래 타고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두상은 원래 타고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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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ünya 인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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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가 精華 lot 근데 돛대 어서온나 몬티올 딜레마 그거 옛날 건데 되게 예전했던 건데 설득시키느라 드셨다고? 근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뭔가 알려주려고 그러고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비호감이야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모르는 모르게 놔두는 게 나아 내가 많은 걸 알잖아 많은 걸 아는데 많은 걸 아는 걸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니까 알려주면 오히려 비호감돼 그리고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게 나아 누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그냥 몰라 그냥 넘어가 그냥 그게 제일 나아 진짜야 요즘 사람들 특이야 뭐 알려주면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알려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아니야 알려주는 데도 태도를 왜 따져야돼 아 물론 알려주는데 야 이것도 모르냐? 멍청한 새끼야?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몰라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싫겠지 근데 누가 그렇게 알려주려고 해 어 야 그것도 몰라? 몰랐어? 이러면서 마치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미개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 어 잘 봐 있잖아 이거는 이게 이런 거고 이게 이런 거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떼는 거야 어 맞아 어 이제 이해했네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아 그거 더럽게 알아 먹는 태도도 중요하지 않을까? 알려주는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알아먹는 태도도 중요해 어 사람 봐가면서 알려줘 아니 당연히 가르쳐주는 거니까 가르쳐도 가르치는 듯한 말투가 쓸 수밖에 없지 왜 뭔가 알려주려고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막 태도를 따지고 어? 알려주는 태도가 어떤지 보자 이러면서 아 그럼 알려주고 싶지가 않지 왜 그렇게 굳이 내가 남한테 알려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뭔가 뭐에 대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안 알려주는 게 나아 어 잘 모른다는 듯이 그게 제일 나아 어 왜냐면 똑똑한 척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어 스스로 알게 하는 게 최고야 아 내가 맨날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나같은 사람 있나? 핸드폰 항상 무음으로 해놓는 사람? 뭔가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아무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내가 집중하는 거에만 집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TV보던지 TV보던지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 어 내가 좀 그런 거 같아 방금도 핸드폰 방송시간 됐는데 방송을 안 켜고 있어가지고 라이프한테 전화 갔었어 주영이한테 전화가 온 거라 그래서 아 맞다 내가 무음 해가지고 몰랐었네 그래가지고 형님 방송 키시죠? 어 엑스스플릿 업데이트하느라 조금 늦었어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전화 끊었지 끊고 나서 이제 무음을 풀었어 그제서야 내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싫어 나는 연락이 않아 상관이 없다고 아니 그래도 핸드폰에서 울리는 여러 소리들이 굉장히 좀 귀찮아 어 언제 한번은 진짜 그 템플스테이 같은데 들어가고 그러면 일부러 핸드폰을 아예 뭐 꺼놓는다던가 주변 사람들한테 템플스테이 들어간다고 카톡 자기 이제 프로필 메세지 해놓고 그러고 한다던데 그러는 경우도 있다던데 핸드폰에 소리가 나야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낀다고? 에? 내가 살아있는 걸 왜 핸드폰 소리로 느껴? 이상한 사람이네 코트야 성지압창단 댓글 보니까 엔맥바들이 폐약질 부리더라 어디 영상에요? 최근에 올라간 거 두 개 있잖아요 잘가요랑 그 전에 저 아픈나를 음 댓글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아 엔맥놀이를 왜 안하냐고 아 아니 엔맥놀이가 인기가 별로 없지않나? 지금 멜론에서 몇등인데? 아니 신보 치고는 되게 미비해 어 아니 우리도 성지압창단 할 때 성지압창단 조회수를 좀 빠를 좀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지압창단 같은 경우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차근차근차근 올라가요 어느 날 조회수 얼마 안나왔네 10만도 못찍었네 5만도 못찍었네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막 15만, 18만, 23만, 40만 이렇게 찍혀있어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이렇게 크는 그런 영상이라서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곡 정할 때도 나름대로 그걸 본단 말이야 알고리즘 같은 거를 근데 어어어 이수형이 얼마 전에 콘서트에서 삑살이 오지게 났다고? 그니까 모르겠어 그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엠맥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반응이 미지근했어 그래서 내가 안 했던 건데 뉴진스의 하이포인은 왜 안해요 뉴진스의 하이포인은 성지압창단의 그 취지랑 그 결이랑 좀 안 맞죠 가끔씩 여자 보컬들이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한 소절씩 하려고 들어오긴 하지만 항상 선택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자 목소리랑 남자 목소리랑 다르기 때문에 제 방송이 여초방송이었으면 완전 여자놀이로만 그렇게 했겠죠 코순이들 모아서 걸그룹 노래하기 특집 안돼 안돼 멸종됐어요 제가 그 저 연애 발표하고 나서 연애 발표하고 나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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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뭘 원래 없었어 원래 많았죠 잊으셨나? 카즈는 오늘 봤습니다 아 내가 생각한대로 안 돌아가더라 나는 그 지시를 참으시기 한 게 아니었을 걸로 생각을 했고 그 여자 회장이 당연히 빅보스한테 붙어갖고 빅보스가 그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참으시기 시킨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스포요? 내가 스포할 것 같으면 귀를 막으세요 귀를 막으시면 되잖아 잠깐 음속하시면 되잖아 아니 무슨 뭐 스포을 한다는 게 영화의 내용을 얘기한다는 게 뭐 저 누구냐 브루스 윌리스 뭐 귀신이다 뭐 그거 얘기하는 급으로 생각을 하시나 본데 그 정도의 저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게 아니야 뭘 스포야 그건 왜 말하냐고? 아니 누가 보면은 방송할 때 방송 보실 때 제외하고는 항상 뭐 영화보고 드라마보고 하시는 줄 알겠어 아니잖아 취민식이 쌌구나 오케이 한번 아 그 정도의 내용 아니라니까 아 식스센스 안 봤다고? 아 식스센스 저도 안 봤어요 그건 스포로도 유명한 영화잖아요 식스센스 자체가 형 고소당해 그라 누구하고 누가 고소하는데 누가 고소해 식스센스 감독이 날 고소해? 누가 고소해 라이트 샤밀란이 날 고소하냐? 누가 날 고소합니까 이러고 자기가 스포당하면 극대 노함 이러는데 아 저는 이미 항상 주간회의 할 때 유튜브로 재생 목록 월별로 정주행 역주행 반복하고 있는데 처음 라이브로 넘어와보네요 덕분에 항상 시간 순차 땡큐해요 코트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균님 네 조용히 방송 보시는 또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오늘은 심심하셔가지고 오늘은 방송하시나 해가지고 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랑 좀 결이 맞으신가 보네 이성균님 고맙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뭘 장문이라고 난리예요 여러분들 네 후원도 안 하면서 자기네들은 후원도 안 하면서 뭘 후원한 사람한테 장문치네 뭐네 그러게 백개 쏘면서 장문치는 거는 인정해줘야지 아 근데 저는 애초에 그 저 뭐야 아바타2 보러 갔을 때도 스포를 당했었어요 예 코트형 이것 좀 꼭 봐줘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가지고 아바타 보는 날이었는데 클릭을 했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연동이 돼 있잖아요 좀 뭐해 메일은 보통 연동해 놓잖아요 딱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아바타2의 그 어떤 큰 내용을 가지고 스포를 했더라고 존나 얄받더라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막상 영화 보고 있을 때 그 메일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내에서 되게 큰 비중이 있는 역할이 만약에 죽어 어? 그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죽는데 영화를 보고 있을 때는 절대 죽을 것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 어? 근데 미리 스포로 누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버려 나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미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미 죽을 사람이야 이미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스포이니까 굉장히 좀 열받더라고 어? 그건 좀 빡쳤었어요 응 언제 죽지가 아니라 이미 죽을 사람으로 봐버린 거지 어? 아니 뭘 스포했다는 거야 뭘 되게 스포했다는 거야 맨날 음성으로만 듣던 고청자들 반응 라이브로 들으니 새롭네요 이성규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성규님 감사해요 네 성규님 최근 한지가 플리카 강패 BJ 성희롱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스포를 받았어도 크게 타격이 없었던 게 아 이래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스포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아 이제 죽는구나 아 이놈이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이었구나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 편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영화의 큰 어떤 그 기승전결 부분에서 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 영화의 끄트머리에 있으면 그게 개빡치지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 그 식스 센스가 그랬잖아 마지막 부분에 반전 내용이 나와버리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다라는 게 나와버리니까 영화를 계속 내내 보던 사람 그건 진짜 큰 스포였지 이제 영화 감독들이 이제 그렇게 안 만들어 어 왜냐면 그 스포라는 걸 통해서 어 어떻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 그 불특정 다수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제작사나 투자자들이나 영화 내용에 대해서 각본을 다들 알게 되잖아 어 그 각본을 봤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영화의 큰 어떤 틀을 어 뒤집거나 아니면 이제 어 마지막 내용에서 좀 어떤 뭔가 큰 서사에 있어서 큰 반전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을 뒤에다 두질 않는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가버리면은 미리 스포 당한 사람은 진짜 보기 싫어지는 건 팩트니까 식스 센스는 맞아요 공소시효 지났지 예 식스 센스는 아 스포 왜 나 식스 센스 볼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거지지 예 지금까지 안 본 사람들이 죄야 근데 나도 식스 센스 영화를 안 봤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다 예 알고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다 어 그래서 이제 반전 영화들이 한번 되게 헐리우드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반전 영화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의 재미가 되게 재밌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스포 당하기 싫어가지고 인터넷을 잘 안 하던 때가 있었지 SNS라든지 흐흐흠 흐흐흐흠 흐흠 음... 스포충특 니 인생 개 조졌다고 친구가 술자리에서 스포하면 죽 처져서 집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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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개 웃기네 아 스투시 옷은 이거 주영이가 사준거라서 네 주영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2XL 겠죠 뭐 제가 2XL나 3XL입니까 저 그래도 뭐 저 뭐야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제 사이즈가 다 있어요 네 뭐 되게 막 3X, 4X, 5X 입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날씬하다는 거 그게 왜냐면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갖고 네 코트형 나 건빵이야 매일 보고 있어 역겹겠지만 사랑해 바로 광태 시켜드릴게요 네 바로 광태합니다 저거는 여러분들한테 잠깐 웃음싸개 용으로 쓰려고 뗄감으로 쓴 게 아니라 저건 실제로 기분이 나빠요 내가 건빵인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염치 없이 무료급식소에서도 다음에 안 보여야 돼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주는 분들도 이분들이 매일같이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아예 안 오시고 좋은 소식이 들리길 뭔가 성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여기서 무료급식소에서 진짜 제가 힘들 때 이렇게 먹고 많이 힘내서 용기를 얻어서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염치 없이 매일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와가지고 예 이러면서 있는 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아 맞아요 저렇게 강퇴에 당하는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돈버로란 얘기입니다 광고재생기들 채팅 곱게 칠 생각은 죽어도 안하더라 키우키우 애저택님 감사합니다 광고재생기들 광고재생기들은 항상 채팅 곱게 칠 생각을 죽어도 안한다고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애저택님 감사합니다 맵게 고맙습니다 광고재생기들이란 말이 되게 웃기네 음 아이 오늘은 내 손으로 두 명이나 강퇴했네 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주영이 아까 저녁에 와가지고 이따가 주영아 밥이나 먹을까 이따가 저 뭐야 오랜만에 주영이가 차려줘 어 야 얘들아 어 진짜 너네 너무 과하다 아 왜 왜 왜 어 화장 안 지웠지 응 어 일로 와봐봐 아 나 지금 콩물이 좀 나가지고 주말 음 음 모르겠어 아 애들 막 저 뭐야 주영아라고 부르면 엄청 지져 원래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 두 마디에 발작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감사합니다 원래는 삼엔 원본 박물관에 빠져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이젠 노래하는 코트풀 영상만 찍고있는나 킬진 감성인건가요? 음지 감성은 아니구요 예 제가 음지를 탈피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 그쪽의 감성을 보다가 재방송을 본다 아 이거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성균님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아냐아냐아냐 음지감성 아닌데요 예 음 음 음 음 그죠 예 결이 맞다는거죠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폐악질을 안해요 방송할때 뭐 쌍욕박으면서 예 그렇게 보여서는 안되는 그런 무슨 행동이죠 그게 좀 약간 비호감 행동 음지 행동 하려고 하지 않는거죠 예 네 음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사실 정답인데 방송인으로서의 정답인데 그거를 가지고 좀 말들이 많아요 예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막 음지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좀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약발방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발방에서도 이제 좀 행동이 바뀌었죠 과거 같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막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데 좀 정당한 그런 저기를 하니까 음 좀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응 배고파? 어 먹었어? 나 안 먹었지? 나 컵라면 하나 먹었어 집에 가서 컵라면 먹었어? 어 어 앉아봐 음 애기들 오늘 내가 암기소 갔다 오느라고 산책을 못 나가서 조금 오늘 예민한 거 같아 음 아냐 하나도 안 예민했어 너 없을 때 되게 막 나 자고 있을 때 와서 막 암기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어 아니 지금 방금 짓는 게 조금 센 게 그니까 원래 그 두 마디에 발작을 했었는데 그니까 오늘은 주영님 코트형 스투시 올모델이랑 사이즈가 알 수 있을까요? 어 그거 제가 지금 카페에 올릴게요 안 그래도 방금 지금 내 사이즈가 스투시에 나오는 게 있어? 스투시가 어떤 브랜드야? 비싼 브랜드지 그 이게 뭘 비싸? 티셔츠 한 장에 뭐 15만 원이야 오빠 거 아 이게 15만 원이야? 프리멘에서 샀어 오빠 선물해주고 싶어서 어 진짜 이게 15만 원 7만 원 아니었어? 이거 7만 원 그리고 흰색이 15만 원 아 그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건 7만 원 말이야 근데 크림에서 아마 지금 리셀가 엄청 붙었을 것 같아요 리셀가? 그니까 스투시가 그 정도라고? 그니까 스투시가 무슨 뭐 뭐 근본이 있나요? 근본이 있는 브랜드야? 그냥 그때 당시에 좋은 거 선물해주고 싶었어 오빠한테 어 나는 스투시 기본 거 한 엄청 쌀 때 세일할 때만 사는데 오빠 거는 비싸도 그냥 샀어 그때 그니까 스투시 브랜드가 어떤 저기야? 어 몰라 근데 나는 몰라 스트리트 브랜드 스트리트 패션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브랜드들 있잖아 우리 약간 무신사에서 파는 브랜드들이라고 해야되나 그 스트리트 브랜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되질 못해 나도 자세히 표현을 못하겠어 스트리트이 어떤 거죠 대체? 스트리트이라는 거는 이제 길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브랜드? 어 모르겠네 약간 힙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입고 근데 이 스투시 방금 질 안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엄청 빨아지 끼는데도 하나도 늘어난다고 괜찮은 거 힙질이들이 입는 패션 힙질이 패션 나 퐁퐁 년가봐 나 선물 많이 해줬네 지금 보니까 주영아 응 그래 알았어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왜? 응 나중에 생일선물이나 사줘 그래 알았다 그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민감한 단어가 딱 두 가지 아어 스투시 옷 카페에 올려주신 건가요? 아 지금 올릴게요 방금 안 그래도 올릴라 했어 내가 입고 있는 스투시가 되게 뭐 어 호황이 입으니까 멋있잖아 아 그런 의미인가? 응 어허 그렇구만 어 뭐냐면은 두 마디가 그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 짖잖아 좀 덜하잖아 네 근데 누구세요랑 주영아 이거 두 갠데 누구세요는 내가 하도 둘 중에 하나를 좀 없애려고 누구세요랑 주영이 주영아 이거 두 갠데 어 다른 얘기에는 절대 반응 안 해 누구세요는 심심할 때 맨날 안방에서 누워있을 때 애들 있을 때 그냥 괜히 저 허공 보면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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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애들이 아 아 아 아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반응도 안 해 네 요즘은 진짜 반응 안 해 누구세요 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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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안 하잖아 애들이 근데 리아주아를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 아 이건 좀 이러고 이제 그런 느낌 도저히 안 돼 주영아는 부를 때마다 내가 아 큰일 났다 네 주영아 부르고 나서 이제 아 짖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애들 학습 능력이 좀 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흠 이렇게 말했어 안 해 안 해 어 주영아도 이제 뭐 그냥 이제 얘들이 알아 엄마 주영이 이게 이름이라는 걸 알아 주인의 이름이 엄마 혹은 주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르면은 더 그렇게 하는 거지 주영아 와우 하지마 오빠 근데 애들 자꾸 오빠 여자라고 그 방송 초반에 옛날에만 그랬지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어 엄마 엄마는 안 해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나랑 애들만 있을 때 주영이가 이제 밖에 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좀 심심해 보이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럼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혀 얘네들이랑 뭔가 조금이라도 대화를 좀 해줘야겠다 얘네들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줘야겠다 약간 이런 의무감이 생겨갖고 애들이 너무 풀 죽어갖고 강아지들 가장 안쓰러울 때가 있잖아 두 발 이렇게 놓고 턱 이렇게 깨고 이러고 있을 때 이러고 이렇게 눈 껌뻑이고 있으면 되게 약간 불쌍해 보여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되게 따분한 느낌 그래가지고 얘네들 나는 게임도 하고 안방에 있다가 여기 와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좀 짠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앞에 앉아 쪼그려 앉아갖고 엄마 이따 올 거야 엄마 엄마 하면 이렇게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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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주영이 두 가지가 얘라는 걸 아는 거지 애들은 그래가지고 엄마 이따 저녁에 올 거야 저녁에 이따가 올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말을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한 번 쓰다듬어 주고 마는 거지 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지 응 응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한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어 아 너 스투시 뭐 올렸어? 응 패션 뷰티 정보가 거기에 올렸어 아 패션 뷰티 스투시 2XL네 그거봐 여러분들 2XL잖아 어 사람들이 보면 막 4XL 뭐 5XL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응 스투시 자체가 약간 오버핏인가봐 응 맞아 맞아 응 아니 근데 저는 아울렛 가도 뭐 못 입는 옷은 없어요 제 사이즈가 다 있어요 네 그 이번 그 뭐야 아디다스 그때 바람막이 산 것도 응 아디다스도 그렇고 뭐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고 응 3XL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네셔널 지오그래피도 다 있고 다 있어요 네 2X 입죠 2X 네 가끔 3X도 있고 그니까 아디다스에 옷마다 조금 달라 어 맞아 브랜드마다 옷마다 조금 2XL의 기준과 3XL 뭐 기준 이런 게 따로 있어서 네 2X 혹은 3X를 입습니다 오디하기 그만 저도 모르면서 크림 유입 중년들이 와 진짜 저런 채팅 보면 어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방금 옷이야기 저 채팅 쓴 사람 되게 음침해 보이지 않냐 뭔가 뭔가 왜 이렇게 다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그러니까 어 되게 막 사회에 불만이 엄청 가득 찬 사람 같네 왜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냥 궁금해 예전에는 욕이라도 받고 그냥 내가 저기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시근합니다 예 아니 근데 뭔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뭔가 오빠랑 다른 대화 하고 싶은데 이 얘기 해서 싫어 아 옷 얘기가 싫은 거구나 그럴 수도 오빠랑 다른 더 재밌는 얘기 하고 싶었나보지 음 그럼 네가 재밌는 얘기 꺼내봐요 돼지 않은 코트님이 그러면 주제를 한번 꺼내보세요 네 크림 생긴 것부터 근본이 없다고요? 난 저런 애들 불쌍하더라 저 말에서 좀 많이 불편하시네 또 저런 사람들 또 찝어서 채팅해서 얘기하면 말 한마디 못한다니까 아니 방금 근본이 없대 항상 그래 항상 그럼 어디가 근본인데 자기는 뭐 쇼핑할 때 크림 같은 데서 안 하고 굉장히 뭐 프랑스 뭐 이런 거 막 불어까지 막 써가면서 막 VPN 돌려가면서 구글에다 검색 졸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걸로 이제 해외 뭐 뭐 대대지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받나? 같은 옷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내가 좀 더 뭔가 우월해 보이고 그런 게 있나? 아보키 오랜만이다 옷에 대해서는 일도 몰라요 옷에 대해서는 일도 조던 동크로우는 내가 좋아해 뭐 궁금한 물어보자 밑도 고맙다 어서와 한참 크림으로 사고팔고 했었어 음 근본 쇼핑몰 키장남 그 뭐지 옷간에 저는 이제 옷을 잘 안 입죠 오 플레이어 오랜만이다 관심이 없어서 덩크 조던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네 근데 뭘 입어도 태가 나요 저는 네 뭘 입어도 좀 괜찮은 편이야 음 아디다스에서 사온 젖이 한번 갖고 와줄 수 있어? 바람막이 내가 그 젖인가? 바람막이 멀 입어도 근데 그건 진짜 인정 멀 입어도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참 특이해 어 남들은 자신의 어떤 신체 비율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꾸미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스타일링을 하는데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아무거나 쇼핑도 오래 안 해요 어 이거 이쁘네 어 이거 입어봐야겠다 이거 보고 한번 거울 보고 어 괜찮네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빨리 저기 사는 편이야 해봐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산 건데 응 마지막으로 이번에 산 건데 이거 진짜 이뻐 이거는 백태가 나 어 맞아요 백태가 에? 뭐 태가 나요 이쁘지 이거 진짜 이뻐져 이거 나도 솔직히 사고 싶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뻐 이거 입고 오빠랑 데이트 나가잖아? 나 오빠 자랑스러워 이거 근데 진짜 뭐 비꼬는 거 아니고 좀 깐진하잖아 어 이러고 다니면은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자랑하고 내가 이러고 딱 주머니에서 손 넣고 있잖아? 바로 러시아 깽단이야 그게 뭐야? 러시아 깽단은? 어? 약간 어머 니아야 GTA 그 저기 GTA4 주인공 같은 느낌 안 들어? 응 근데 또 이 옷도 나름대로 되게 귀엽네요 아 GTA3인가? 이거 이것도 같이 샀거든요 저거 사면서 이거 한번 입어주시면 안 돼요? 응 이거 장군우수인가 진짜 곰돌이 그 자체 곰돌람 그 자체 러시아 깽단 느낌? 응 여기 살짝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러시아 깽 느낌 나지 어 저거 러시아 깽이 러시아 깽이 통화디 같은 느낌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뿔테 바로 딱 써주면 저거 그때 철구 앞방 간 조영남씨인데 그냥? 응 역시 유일신 코왕 뭐든지 다 소화하는 이 능력치 보소 응 이런 느낌? 응 형님은 주영님 만나고 스타일이 확실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응 아 원래 좋았어 스타일은 네? 원래 스타일 좋았어 이거 귀여움 그 자체 이거 귀여움 그 자체 장가 봐 살 빠졌다 이거 처음 샀을 때는 배에 좀 낑겼잖아 그치? 응 이 옆모습 보여줘 이 옆모습 진짜 이거 진짜 졸깃댕 그 자체 이거 봐 옆모습 귀여워 눈사람 맞아 그런 느낌 응 이게 더 괜찮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그냥 곰곰이 그 자체라니까? 귀여워 귀엽잖아 응 이거 둘 다 잘 샀어 응 합리적인 소비였어 진짜 힙하죠? 힙한 게 이뻐 뭐야? 응 니아 귀여워요? 니아 심심했어 오늘 못 나갔어요 오늘 내가 아미서 갔다 온다고 아 아미서 주영이한테 너무 했어 왜? 그래도 마지막 방송이 저번 달이었으면 그때 좀 저기 주영이 좀 챙겨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스타일? 야무지죠? 네 야무져요 이뻐요 뭐 먹을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코학님? 아까 제육 먹었다네 그치 근데 확실히 배민에서 음식 고르는 시간이 귀찮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균님 리액션으로 이성균 성대모사 가능하신가요 코어님? 예 봉골레 하나? 봉골레 하나 준비해라 너 뭐라 그랬냐 응? 뭐라고? 봉골레 하나 어? 모르냐? 맞춤형 리액션 자 원하시는 걸로 닉네임 다 바꾸고 오세요 뭐 이병헌 같은 거 최민식 이런 거 가능합니다 동글레 하나 아니 형님 그 고박은 그 그렇게 딱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저 하지 마세요 형님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그거인가요? 행정고사에 하나? 응 저는 다음 색의 코트로 태어날래요 오 이루기 힘들텐데 역시 포항을 알아보다니 꽉 찬 오각형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육각형 아니었나요? 육각형으로 안 하지 보통 오각형으로 가지 아 완벽하다 그래프 할 때 오각형으로 가 응 완벽하다 육각형으로는 안 가지 아 오빠랑 형 육각형은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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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어 음 근데 보통 이제 그 그 뭐지 GS1250 얘기할 때도 완벽한 육각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오각형이지 아 그런가? 봐봐 오각형이 보통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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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어 뭐 능력 하나하나가 있는 거지 육각형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아니 내 기억에 오빠가 육각형이라고 했던 걸로 나 착각했나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육각형이지 어 오빠가 아니라 유일식 호황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응 다들 공감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케인이 오각형 스트라이커라고 음 근데 무관이잖아 무관딸이잖아 근데 토트넘 무관딸이 무관딸잖아 따리따리 무관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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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리 따따딸이잖아 unlike 음 그 안에서 케인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빨리 메뉴로 가야지 메뉴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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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카이 고맙습니다 토트넘은 절대 우승하기 힘들어 수비 라인이 구축이 안 돼서 안 돼 토트넘은 피파 이번에도 보니까 원래 꽉 찬 별 5개였는데 4개 반으로 됐더만 토트넘이 네 맞아요 제 모든 축구에 대한 지식의 원천은 김진자 유튜브랑요 그리고 불량 유튜브랑요 그리고 해충겔이에요 3개만 딱 보면은 최근 축구의 흐름을 알 수 있죠 방송 중에 요리하기는 힘들어 너무 소리가 너무 짜자자자 소리가 나니까 그거만 봐도 대충 훑어서 알 수 있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오빠 진짜 축구나 뭐 이것저것 다 잘 안다 여러 방면으로 그거는 주영이가 너무 몰라 주영이가 무식하다고 까는 게 아니라 주영이가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 내가 오빠 이건 뭐야? 그거 뭔데? 이게 뭔데? 질문이 질문을 자꾸 애기들이 아빠랑 하는 말싸움 뭔지 알죠 여러분 그게 뭔데? 그게 뭐야? 그건 뭔데? 그게 뭐야? 처음에 막 설명해 주다가도 나중에는 흑하하잖아 그런 것처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요즘도 리액션으로 녹진한 연기 하시나요? 제가 맥 감독님 연출을 너무 감명해요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연기 해드렸잖아요 아니 형님 방금 뭐 저래 이 바카라는 그렇게 제 돈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님 에? 아니 형님 이제 그만하시고 아니 제 얘기 좀 들어줘요 형님 에? 이따 골프 약속 있잖아요 형님 에? 이거 아닙니까? 에? 예 잘한다 음 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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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랑 노래는 많이 알던데 스포츠는 잘 모르지 않나 근데 축구는 좀 알죠? 축구는 좀 알고 축구는 좀 알고 축구 알더라구요 월드컵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음 월드컵 때 이번에 16강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좀 알아야겠더라고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공부했지 짬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얘깃거리를 많이 넓히기 위해서 전에는 축구 얘기는 아 좀 축구 얘기 닥쳐 아무도 안 궁금해 아 너희들이나 봐 그랬었는데 티어 님이 은근 축자라리 축자라리죠 맞아 여러 방면을 많이 알고 있어야 애깃거리가 많은 게 사실이야 그래서 주영이는 항상 자기 방송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시청자들한테 질문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나 요즘에 말 잘한다 해 아 그래? 먹방으로서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시청자도 더 늘었어 그때 50명 늘었어 나 말 잘한다 해서 주영이는 올해 목표가 뭐냐 그러면 어디서 있어? 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올해 목표 나 일단은 종게임으로 자리를 잡고 싶어 뭔가 종게임으로 자리 잡는다의 기준이 시청자 수가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그냥 아니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사실 시청자 수지 내가 봤을 때는 그 한 300명? 고정 300명만 가지고 와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오늘 담당 운영자님 계셔가지고 얘기를 해봤거든? 근데 종합게임으로 300명이면 진짜 월클 정도래 아프리카판에서 그래서 좀 약간 놀라시던데? 그래가지고 아 그럼 200명?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100명만 봐도 사실은 성공한 거라고 종게임으로는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 그럼 바로 200명 갈게요 주영이는 좀 개인 방송을 고정 시간대를 정해갖고 아침이나 낮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정 시청자 수를 이제 좀 유입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뭘 해도 보는 종게임 하는 거를 재밌어 해주시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나 종게임 방송하는 거 보고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10명만 봐도 만개 터지면 성공한 거야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뭐든지 막 그런 걸 막 다 풍선으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유나이티드 플라잉 오브젝트 유나이티드... 뭔 말인데? 데미안님? 다미안님? UFO요? 아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크게 제가 또 강연을 했잖아요 강연을 보셨으면은 또 큰 감명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UFO